네 안녕하세요. 안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변검사 세 번째 이야기, 침전물 검사, 즉 미세현미경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검사는 총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소변의 양상이나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였고 두 번째는 이 시험지봉을 통해서 어떤 스트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소변의 비중이라든지 산도라든지 소변에서 적혈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 화학적 검사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변의 구성 성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화학적 검사에서 현료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고 이 침전물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실제로 소변에 현료가 있는지 적혈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일단 소변을 모으고 소변을 굉장히 빠른 상태로 돌리게 되면 침전물이라는 것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부유물을 이렇게 버리게 되고 침전물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올린 다음에 시약을 뿌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한 소변의 어떠한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구성 성분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타일, 두 번째는 세균이나 효모 같은 외부의 균, 세 번째는 원주체나 결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적혈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신장부터 요도까지 어떤 출혈 소견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적혈구가 보이게 되고 그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감염, 결석, 종양, 염증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적혈구가 미세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형 적혈구라고 해서 모양이 굉장히 짜글짜글하게 변형된 이런 적혈구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구체, 즉 우리 콩팥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사구체가 손상받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통과하면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으면서 모양이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변하는 모양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관찰되는데 확대를 해보면 적혈구는 이렇게 밝은 원형의 가상에는 이렇게 검은색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걸 적혈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런 녀석들은 백혈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 신장부터 요도까지의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백혈구도 함께 동반되는데 신우신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요도염이라든지 신장의 결액이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백혈구도 함께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현미경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백혈구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박테리아 이런 외부의 균들도 함께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백혈구가 이 균과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같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려면 굉장히 심의하게 거대한 세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바로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상피세포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편평상피라는 게 있고 이 편평상피라는 것은 질과 요도 여성에서 질이나 요도가 남성보다 짧기 때문에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평상피세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징적으로 어떤 질환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행상피세포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부요로나 방광 등에서 유래하는 그런 세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피세포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요로감염을 의심을 하는데 특히나 이 상피세포의 핵이 굉장히 불균형이 있고 여러 개가 보인다. 불규칙하게 보인다. 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세뇨관 상피세포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세뇨관이 손상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 신세뇨관 상피세포가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머스 편평상피세포는 굉장히 여성이나 요도, 질에서 분비되는 그런 상피세포고 비특이적이다. 특별하게 질환을 시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행상피세포와 신세뇨관 상피세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녀석들이 보인다고 해서 특정 질환을 시사하는 게 아니라 아, 세뇨관이나 콩팥에 손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균, 효모,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간균 같은 것들이 보인다거나 연쇄상구금 같은 것들이 관찰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나랗게 효모 같은 것들이 관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생충도 이렇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체나 결정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사실 원주체 결정제는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저도 학생 때에도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원주체가 뭐냐? 신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배출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몸의 단백질은 알부민과 면역글로블린 그 다음 타몰스폴 당 단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몰스폴 당 단백이 신장에서 분비가 되면서 얘네가 구둠으로 인해서 약간 말 그대로 그런 딱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굉장히 밀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니는데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써있는 이 녀석들이 세포 원주체라고 하는데 원주체의 이 타몰스폴 당 단백이 풀력화를 하는데 세포들이 그 옆에 함께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녀석들을 이렇게 원래 세포는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당 단백이라는 녀석 때문에 가깝게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주체가 형성된다고 하고 원주체가 세포가 달라붙여 있으면 세포성 원주체, 세포가 없으면 무세포성 원주체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세포성 원주체는 일단은 뭐가 있냐 유리양 원주체, 과립, 나병, 지방, 색소 원주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고 세포가 원주체 주변에 붙어있거나 그 안에 자리잡아 있다 주로 세포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적혈구 원주체, 백혈구 원주체, 세균 원주체, 상피세포 원주체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리양 원주체는 무세포성 원주체에 속하는데 이 녀석은 초자 원주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하이라인 캐스트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타모스폴 당 단백이 말 그대로 응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소변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굉장히 진한 소변 혹은 산성 환경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탈수가 있다거나 격렬한 운동 후에 소변검사를 해서 미세현미경 검사까지 해서 본다면 이 유리양 원주체가 발견됐다 그럴 경우에서는 정상기소견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미경 고배율 400배율 이상에서 봤을 때 20개에서 30개 이상 관찰될 경우에는 신우신염이나 만성콩팥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우리 방금 말씀드린 하이라인 캐스트가 관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은 그레늘라 캐스트라는 건데 얘네들은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포성 원주체는 당단백질의 풀 역할을 하면서 빠져나온 세포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포성 원주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성을 이루게 되고 그 변성 과정 중에 생긴 게 첫 번째, 이 과립성 원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립성 원주체라는 녀석은 혈장알부민, 면역글로블린, 아까 당단백질 말고 이 혈장알부민과 면역글로블린이 주로 응집에 관여를 하고 만성공포 질환이나 단기간 내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탈수 현상에서도 관찰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늘라 과립성 원주체는 굉장히 뽀글뽀글한 이런 과립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병 원주체는 뭐냐? 이 과립 원주체에서 더 나아가서 변성을 이루고 나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변성의 변성을 이룬 거고 이게 발견될 정도라고 한다면 신기능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 신중공이나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말기에 도달했다거나 신장이식후 거부반응이나 아밀로이드증 같은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나병 원주체가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세포성 원주체가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성이 되면 과립성 원주체가 되고 과립성 원주체가 더 이제 변성이 되면 굉장히 미세한 과립성으로 변성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왁시한 퀘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 원주체인데 지방 원주체는 사실 지방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한 상피세포가 파괴되는데 보통 이렇게 지방이 체내에 올라가는 경우가 신증후군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질환이나 당뇨병성, 루프성 신염에서 이런 지방 원주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비특이적이죠. 여러 질환 중에 어떤 특정 질환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콩팥에 어떤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원주체가 보인다라는 거고 이제 세포성으로 들어왔을 때 적혈구 원주체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포성 원주체는 일단 당단백질에 의해서 딱풀 역할을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적혈구들이 달라붙는 걸 가지고 세포성 원주체라고 하는 거고 적혈구가 달라붙어 있다. 그렇다면 사구체 손상을 시사한다라는 거고 사구체 신염, 루프스 신염 여러 가지 안 좋은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질환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세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특정 질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퀘스트가 보이고 적혈구, 백혈구가 보임으로 인해서 감염이나 염증상태의 콩팥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게 보여서 우리가 신증후군, 신후신염 이런 것들을 바로 캐치해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상피세포 원주체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콩팥에 상피세포가 여러 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손상이 일어나면 상피세포도 탈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급성신세뇨관계사나 간질성신염 이런 데서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은 결정체에서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체는 사실 정상 소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결정체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왜 우리 몸에서는 결정체가 없냐 그 이유가 내 몸은 36.5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변이 바깥으로 배출됨에 따라서 뭐 밖의 온도가 36.5도는 아니니까요. 뭐 20토대로 이렇게 검사실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그때는 바로 그 온도 시점에서는 결정이 형성이 되고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되는데 이게 사실 결정체가 내 몸에 어떤 조직의 손상이 없을지라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루결석이 생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세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이 결석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식습관을 좀 조심해야 되고 아마 이 결석이 이번 요루결석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보는 데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소변을 먼저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체내의 상태에 따라서 산성을 띄기도 하고 알칼리성을 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소변검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비중과 산도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성 소변에서는 요산염이 굉장히 흔하다. 우리의 요산, 통풍 일으키는데 주요한 성분이죠. 요산염이 굉장히 흔하고 그래서 수산칼슘이나 황산칼슘, 옥산산칼슘 같은 이런 결정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결정체 중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산성 요에서만 관찰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타이로신, 류신, 빌리루빈 결정체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서 소변검사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증후군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결정체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선천대사질환에서는 시스틴 결정체 이런 것들이 보인다. 빌리루빈 결정체, 티로신 결정체, 류신 결정체 같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콜레스테롤 결정체, 시스틴 결정체의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칼리성 결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알칼리성 소변에서는 인산염, 포스페이트라는 이런 결정체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결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소변검사 컨텐츠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굉장히 길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결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소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질환을 유추해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여러가지 질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검사는 어떤 보조지피로 쓰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확답을 얻어 저희가 드리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검사 결과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 결과지를 통해서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